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3회차 실기 기술 문제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실기가 필기보다 더 쉽다 왜냐하면 말이죠 인문학적 문제가 많아요 인문학적 인문학적 문제라는 것은 상식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상식 즉 썰을 잘 풀면 돼요 썰 어떻게 잘 풀어요? 포인트 갖고 잘 썰 푸는 거죠 전문적인 건 몇 개 없습니다 썰 푸는 게 제일 많습니다 썰만 주저리 잘 풀면 됩니다 썰 푸는 것도 다 썰 풀 필요 없습니다 6점짜리 10개만 썰만 풀면 합격은 내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시고 공부하시고요 지금부터 썰 풀러 가겠습니다 방어 기재를 쓰고 이건 뭐 프로이드의 방어 기재 엄청 쉽죠 이거는 뭐 누워서 떡 먹는 것보다 더 쉬울 거예요 프로이드의 방어 기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필기 학교 했는지 그 중에서 3개만 쓰래 야 이거 이제 땡 잡았죠 3개만 쓰는데 교수님 저는 외운 게 너무 많아서 5개 쓰고 싶어요 천만의 말씀만에 꼭 가게 말도 꼬이네요 천만의 말씀만에 꼭 가게 삑사리예요 그냥 3개만 써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많이 쓰는 거 싫어합니다 채점자 그냥 간단하게 핵심 포인트만 점수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가볍게 억압 재유식이나 괴로운 경험 수치는 생각들 그냥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밀어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쓰시오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예 보면서 3개 쓰면 되겠습니다 보통 많이 나올 때는 6개까지 나온 적도 있습니다 큰 덩어리로 6개 정도 외워두시고요 프로이드의 방어 기재는 실질적으로 원서를 보게 되면 30가지가 넘습니다 어쩌면 채점자도 잘 모르는 방어 기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30가지 다 외우고 싶어요 미친 거예요 제일 많이 나와야 6개다 6개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문제로 가보시오 이것도 점수 주려고 합니다 6점짜리 그럼 벌써 두 문제에 12점 먹고 들어가요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합격이죠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제가 맨날 합격 선물에 이 문제는 폐주교도 나옵니다 얄롬 얄롬 시벨롬 기억날 겁니다 이 얄롬의 치료적 요인 집단 강남의 6가지예요 그러면 얄롬 얄롬 시벨롬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점수를 6점 주려고 내는 겁니다 여기서 6점 먹고 여기서 6점 먹고 공부 여러분 공부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쉬운데 또 잃을까 봐 사실 좀 걱정됩니다 16가지 여기도 11가지 다 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6개만 외우면 됩니다 문제를 알아야 돼요 집단 상담을 할 때 왜 하냐 이거예요 그럼 그거를 연상하는 거죠 연상해 보세요 여러분 시험 볼 때 제 목소리가 음성 지원돼야 됩니다 집단 상담 했단 말이에요 제가 살해자예요 살해 발표를 할게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지독한 주식 중독자였어요 그러다가 28억까지 벌었어요 싹 말아먹고 재산 싹 조지고 노수처까지 갔다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아픔이 그리고 다시 재활을 해서 어디서 재활을 했어요? 라파공주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믿고 재활을 해서 또 자활 또 직업을 찾은 과정에서 상담 심리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저는 주식에서 쫄딱 망해서 재산 다 탕진한 다음에 인생 밑바닥에서 자살도 7번 시도했습니다 7번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으니까 여기 있겠죠 성공했으면 여기 이 자리에 없겠죠 그런 여러 가지 삶의 굴곡을 갖고 이렇게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집단에서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같이 공감하기도 하고 아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주식하다가 손을 대갖고 지금 큰일 났어요 마누라 몰래 진문서까지 빽 날라갖고 마누라 알면 이혼당해요 이런 사람도 있겠고 저도 말 못한 사정이었습니다 지금 주식했는데 지금 아주 그냥 한가 몇 번 맞아갖고 거의 반토막이라 그냥 아주 3분의 2토막이 났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겠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왜 주식에 손을 대갖고 이런 사람도 있겠고 이런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는 이게 뭐예요? 집단 상담이에요 그럴 때 치료적 영향이 집단길 할 때 뭐가 좋냐 이거예요 집단 응징력 으쌰으쌰 우리 주식 같은 거 하지 맙시다 우리 열심히 임상심사 공부해서 우리 훌륭한 임상심사가 됩시다 화이팅! 이게 뭐예요? 집단 응징력 문제의 1번 아 나만 망한 게 아니구나 다 망했구나 이러면서 또 위로받고 정보 전달 아 이런 거 주식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안 되겠구나 이타지 남의 배려 아 저 사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울어주기도 하고 카타라시스 말로 내뱉으면서 저 이렇게 인생 조저먹은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내 마음의 정화를 카타라시스하고 뭐 이런 것들 대인관계학습 당연히 집단에서 하니까 대인관계학습 어머 안녕하세요 점심시간이나 갈비탕 먹으러 갈까요? 쉽지요 희망을 심어주기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모방행동 아 저 사람처럼 주식에서 쫄짝망하지 말고 건전하게 공부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내용들 이해하면 쉽습니다 3번 문자가 보시죠 이것도 우리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임상심사의 활동을 진수화해야 할 윤리원칙 중 유능성이 뭐냐 이거 유능성은 뭐예요? 치가 딱 써있죠 능력이죠 그럼 여기서 유능성은 임상심사 또는 임상심사학자가 자신의 강점과 약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 그것의 한계에 대한 자각해야 한다는 것 여기서 제가 여러분 여기 있는 글자를 그대로 외워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써야 정답입니다 하면 여러분 공부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공부하다 죽을 수 있어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근데 자꾸 그렇게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연사 목이 터지도록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진스키 개트레이처럼 공부하지 말고 포인트만 잡아서 역가락처럼 쭉쭉 늘어빈 다음에 타당도 있게 글짓기 하자 그럼 여기서 나와서 글짓기 포인트 능력 임상심사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이 능력이 뭐예요? 강점과 약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능력 아니에요 그러면 유능성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능력을 말하며 그 한계에 대해서 자각하고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는 것을 말한다 아름다운 답이죠 이런 거는 원론적인 얘기고 여기서 여러분 글짓기 하라는 겁니다 나 이런 거 포기했고 저는 이게 좋아요 그러면 이걸로 쓰세요 유능성이란 임상심사의 전문적인 능력을 의미하며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서 최신의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말한다 아름다워라 그렇습니다 유능성 원칙을 의미하는 이유 이것도 뭐 세 가지만 대보세요 개인적인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우울증이나 폭력성 아니면 뭐 편집증 강박증 이런 거 개인적인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개인적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주식에서 28억을 날렸든지 이러면 주식에서 지금 28억을 날려갖고 지금 진부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상담이 되겠습니까? 임상심사가 너무 많은 부담으로 맨날 너무 상담해갖고 번아웃될 때 상담 안 나오죠 임상심사가 교만해 더 이상 아 교만해요 나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뭐 이런 사람들 이런 건 문제예요 세 가지만 쓰면 됩니다 여기서도 세 가지니까 세 가지만 다 골라치는 겁니다 인문학이에요 공부할 게 없습니다 그럼 벌써 여기도 인문학 빠졌네요 빽 이것도 나왔네요 이것도 뭐 누워서 떡 먹히죠 빽이 인지적 오류 세 가지 인지적 오류 다섯 가지 인지가 뭐예요? 대가리 대가리 DGR 오류 빅사리 빅사리 문제가 뭐예요? 빽이 주장한 대가리 빅사리의 종류 세 가지를 쓰라 이거예요 많이 했잖아요 대가리 빅사리 이무적 출현 자의적 출현을 합니다 내 맘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메시지에 답변이 없다고 상대방의 의미적으로 회피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우리 강의할 때 제가 많이 여러분 예를 들어 설명했죠 공부를 한참 하고 있는데 애인이 문자가 왔어요 전화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화를 받아야 안 받아야 돼요? 제가 만약에 오프라인 강의라면 안 받아야죠 전화를 딱 깨닫단 말이에요 애인이 아 내 전화를 씹어? 나 차였구나 나 한강에 가야지 미친 거 아니에요 대가리 빅사리죠 이게 자의 임의적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의적 임의적 출현 자의적 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선택적 출현 저도 저는 이제 뭐 강의할 때 여러분 아셨지만 강의가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만약에 10명이 강의했단 말이에요 10명이 수강생이에요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경험했어요 대학에서 대학에서 여러분들 수강평을 써야 거기서 수강평을 써야 성적표가 딱 채점이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수 평가가 있어야 교수 평가 보면 제가 민망해서 못 볼 때도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교수님 강의를 듣고 정말 재밌어 이런 강의도 있지만 정말 또 진짜 눈 뜨고 못 볼 정도의 또 험담도 있습니다 제 마음의 상처를 받죠 10명이 만약에 제자예요 8명은 아주 극찬이에요 2명이 지랄맞게 썼어요 그럼 저는 뭐 어떻게 2명 아 니들이 더 지랄이야? 신경 안 쓰면 돼요 이런 거에 관심을 안 두면 돼요 이런 거에 관심을 안 둔 게 뒤에 문제 나오겠지만 이게 소크라테스식 삶이에요 소크라테스식 질문법 이런 이문학 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식 삶 소크라테스식 질문법 이런 책이 요즘 유행해요 이건 딱 아니에요 합리주의예요 합리적으로 살자 어떻게 보면 아들래의 개인주의 삶하고 비슷해요 이기적인 삶 누구를 위해서? 날 위해서 엮이지 않는 거예요 엮이지 않는다 필요 없는 건 버린다 상처 안 맞는다 질문 잘하자 어떻게 합리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다 이런 것들이 다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이에요 이해 가시죠? 소크라테스식 별거 아니구나 그냥 질문을 잘하는 게 소크라테스식이나 어떻게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어떻게 안 엮이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면서 호기심을 갖고 관심도 갖고 하지만 합리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소크라테스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엮이지 않는 거죠 두 명은 버리면 그만이다 제끼자 그런데 두 명의 집착에서 두 명이 나한테 이렇게 험담하고 나는 교육자의 자질이 없어 나 지금부터 오늘 사표내야지 이건 뭐예요? 이것도 미친 거죠 선택적 추상화 과도한 일반화 과잉 일반화 하나를 보고 전체 생각하는 거 국회의원들은 다 미친 것들이에요 아 국회의원들은 어 저 미친 놈 지나가네 국회의원들은 미친 놈도 있고 안 미친 놈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미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개인화 자기랑 상관없는 데 갑자기 뭐 어? 친구들이 말을 하는데 딱 어느 순간 말이 끊겼단 말이에요 내가 지나가는데 끊겼단 말이에요 니들 뭐야 내가 얘기했지? 니들 이리 와봐 이런 거 개인화 흑백 논리 도 아니면 뭐 뭐 이런 것들 재앙화를 파국화라고 합니다 이건 인문학에서도 보면 인문학에서도 많이 적용되는 겁니다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걱정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항상 최악을 생각하는 거 이건 뭐냐면요 파국화 다른 말로 하면 강박증이라고도 해요 다른 말로 하면 편집증이라고도 해요 우리 임상심리사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이니까요 알면 아는 게 힘이에요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 우리는 아는 게 힘이에요 알아야 돼요 모르는 게 약인 것도 알아야 돼요 이게 아는 게 힘인 게 우리 삶에도 많은 이런 거 있습니다 손 막 닦는 사람 왜 그럴까 손에 안 닦으면 병균이 옮아서 병균이 옮으면 어떻게 돼요 병균이 내 몸에 번질 거야 아 발로 번졌다가 지금 가슴이 올라올 거야 아 머리까지 올라올 거야 아 머리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머리가 썩을 거야 아 그럼 어떻게 아 죽겠지 아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고통만 고통이니 지금 죽자 이런 게 재앙화 파국화예요 최악을 생각하는 거예요 손에 똥 묻으면 어때요 말르면 똥 털면 되지 똥은 좀 그런가요 흙 묻으면 어때요 털면 되지 흙 묻는 거 못 보니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살짝 먹에 걸렸어요 약간 까칠까칠해요 그럼 보세요 밥 먹으면 다 넘어가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가시가 내면 걸렸어 이 가시가 걸리면 어떡하지 이 가시가 내 혈관을 건드릴 거야 혈관 건드리면 어떡하지 혈관이 털 거야 이거 어떡하지 혈관이 털었어 이게 내려가면 어떡하지 내가 털지지 나 어디서 가야 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재앙화 파국화예요 이런 경우가 의외로 살면서 속심한 사람들 신경성 있는 사람들 이런 병적 요인을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인정 파국화 재앙화 이렇게 하기 전에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별것도 아니야 nothing 이런 자유가 여러분한테 임하기를 응원합니다 자유롭게 살아야 됩니다 자유롭게 사십시오 제가 백석대 옛날에 교수로 강의 나갈 때 꼭대기에 써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차익해라 진리가 너희를 차익해라 가장 큰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 믿음 전국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의 합격을 믿고 여러분 자신을 믿고 또 신을 믿고 믿음을 갖고 자유롭고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재앙화 파국화에 빠지지 말 거야 5번 문제 갑니다 인지행동치료에서 자동적 사고 나오네요 인지가 뭐예요 내가리죠 행동은 이상한 행동이에요 대가리가 이상하니까 행동도 이상하겠죠 인지행동이죠 자동적 사고는 뭐예요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삑사리가 난다 이거예요 삑사리가 이 세 가지가 뭐냐면요 부정적 사고 나는 뭘 해도 안 돼 삑사리 자동적으로 이런 생각이 나요 염세주의사 나는 성공 못 할 거야 난 합격 못 할 거야 이런 거 또 비관적 사고 나는 뭘 해도 다 실패져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자동뽕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불신이 지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전국으로 가야죠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런 걸 수정 고치기 위해서 소크라테스식 질문 소크라테스 질문이 뭐라겠어요 합리적인 질문이에요 합리적으로 질문하라 이거예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될 여섯 가지를 쓰시오 여섯 가지만 되거세요 6만 가지도 넘습니다 6만 가지도 들을 때 그래서 앞에 전제에 말씀드린 게 소크라테스 질문이게요 그러면 자동적 사고를 이것도 뭐 안 써도 돼요 살 때 유의사항은 뭐예요 자동적 사고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복된 연습과 지도가 필요함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알려준다 그래서 미리 실망하지 않도록 한다 환자의 자발적 표현이 치료에 가장 효과적이다 이거 끊어도 되죠 치료자가 섣불리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 즉 뭐예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명령식으로 질문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질문하라 이거입니다 환자에게 저절하지 않도록 미리 어려움을 예상하도록 했지 아 그렇게 쉽지 않지만 또 가능하기도 합니다 라고 해서 어려움을 예상하도록 하고 실험으로서 과제를 제시한다 어려움을 예상하도록 해주며 과제를 제시해준다 치조하듯이 느낌을 줘서는 안 되고 환자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에 대한 관심을 얻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럼 여러분 이 글자 외우는 것보다 앞에 제가 아 스토로테스 질문이 뭔가라고 알면 대충 글짓기 할 수 있죠 대충 글짓기 하면요 이런 건 추상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6. 그냥 꽁으로 줍니다 6번 갑니다 이것도 답이 인문학이에요 이런 거 그냥 쓰면 답이에요 5. 글씨 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글씨 외우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걸 갖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글짓기 하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종이에 쓰면 답이에요 왜냐면요 다음은 상담 초기에 흔히 볼 수 있는 대화이다 보기의 내용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선생님 저는 솔직하게 확신이 있어진 않습니다 상담 받고 가면 좋아질까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좋아지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한테도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 강의만 되면 100% 합격되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다행이군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카페에 진짜 강의 들으면 합격인가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믿음, 천국, 북신, 유형 동영상 벌떡 놓아서 치맥 먹으면서 3번 들으면 합격입니다 써놓잖아요 그건 뭐예요? 믿고 따라오죠 따라오는 마세요 선생님을 믿지 못해서 아니에요 교수님 오해하지 마세요 교수님을 못 믿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아유 그 마음 잘 알죠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용기 내서 글을 올려줘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믿으십시오 믿음, 천국, 북신, 유형 합격, 대체 뿅! 쓰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데 답이 뭐 이 글자가 있어요 상담자의 반응은 어때요? 지금 다 얘기한 거죠 그러고 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다 될 것 같습니다 쓰면 되겠고 반응의 근거는 뭐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온다 양가 감정이 들으니까 그걸 해소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주절주절 글짓기 쓰면요 그냥 읽어보고 비스무리하다 뭐 그냥 5점 줍니다 이런 답이 답안지 없습니다 답안지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채점자가 보고 그냥 오 비스무리하네 그러면 그냥 점수 주는 겁니다 이런 인문학 문제는 꼭 공으로 먹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번은 조금 전문적인 내용입니다 다음 보기에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죠 저는 지나마 너무도 기이한 꿈을 꾸었어요 벌써 제대한 지 2년이 넘어갔는데 군대 치사병을 했을 때 돌아가셨죠 저는 전향면으로 돼지를 잡아야 하는 상황인데 평소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했음에도 보지음에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옵니다 이런 문제 또 예시가 비슷해요 그냥 인물들 주인공들만 이렇게 변경되지 내용은 이런 비슷한 물이야 꿈은 다 이런 내용이에요 비스무리하 그럴 때 반영 명류와 직면 해석의 반응을 표현하시오 이걸 알아야 돼요 반영을 반영이 뭐예요 반영? 반영하면 좀 애매모호하지만 반영하면 뭐야 반영 바다처럼 다 받아준다 이게 반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어떻게 전문적인 기법은 상담자가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내 말을 잘 집중하고 있구나라고 표현을 해주는 걸 그런 마음을 들게끔 해주는 게 반영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그랬군요 아 그래요? 이랬다는 거죠 잘 들어요 그러면 내 남자는 아 저 사람이 지금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이렇게 잘 받아주고 있구나 잘 받아주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걸 뭐라고 해요? 반영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지난번 꿈으로 인해서 정말 많이 놀랐나 보군요 잘 들으니까 이렇게 같이 공감보다 또 이렇게 더 받아주는 거죠 공감보다 더 받아주는 거 이게 반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꿈으로 인해서 정말 많이 놀랐나 보군요 놀랐지요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고 반영해주는구나 그래서 반영해주는 겁니다 명류와는 뭐예요? 정리시켜주는 겁니다 정리 당신은 칼에 맞는 돼지가 당신의 고개를 돌렸을 때 황당하고 두려웠다고 말했는데 말했는데요 황당하고 두려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죄책감이 들었다는 의미인가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류와는 구체적으로 애매모호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죄책감이 들었다는 의미인가요? 이게 명류와예요 식면은 돌치고 나는 거죠 국금의 결말은 결국 형을 칼로 찌렀다는 것인데 당신이 평소 형을 미워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꿈을 갖지? 이런 거죠 해석은 뭐예요? 상담자가 전체적으로 평가를 내려서 이렇게 정리해주는 겁니다 돼지가 힘이 부쩍 세고 트트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당신이 평소 형에 대한 열등감이 열등감일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이 형에 대한 열등감과 같은 꿈으로 나타난 것은 아닌지 이건 전문가로서의 평가입니다 전문가로서 그와 같은 꿈은 열등감의 표현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봅니다 라고 해석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석은 전문가적 설명이에요 다시 갑니다 해석은 뭐라고요? 전문가적 설명 반영은 내담자를 바다처럼 받아주는 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을 갖죠 인터넷 중독이 의심되는 청소년 내담자에게 추천할 만한 인터넷 중독에서 받아주는 거 이건 4점짜리 거져먹기예요 인문학 문제입니다 인터넷 중독 이런 문제는 역지사제예요 역지사제 첫째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가 지금 인터넷 중독에서 빠져 있어요 맨날 컴퓨터만 해요 아니면 자녀가 없는 분들은 형제자매가 누가 아는 지인들이 맨날 방석에 처박혀서 게임만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4가지만 있어요 사망하지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컴퓨터를 공공장소인 거실에 두어 온다 사용시간을 계획하도록 해서 사용시간을 통제한다 또 다른 취미생활 운동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신건강을 도모한다 또 우리가 있잖아요 강화 있죠 장화 부적강화 정적강화 아 좋은 일을 했을 때는 좋은 일을 했을 때는 컴퓨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기부해주고 나쁜 일을 했을 때는 컴퓨터를 꺼버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삶의 규칙적인 생활을 체계화를 잡는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쓰면 점수집니다 여기까지만 써도 합격이겠네요 9번 문제 까보시죠 놀이치료 이것도 이문학이에요 놀이치료하는데 치료적 가치가 있다 놀이치료적 가치 놀이치료적 가치가 4가지만 되겠어요 사망하지도 넘죠 벌써 9번 문제 풀어도 합격이에요 놀이치료 어떻게 가치 재미있다 또 치료적 관계 락포 형성이 좋다 아동을 위하 아동치료에 특히 좋다 불안을 감소한다 카타시를 통해서 외상을 극복할 수 있다 창조의 사고를 통해서 참신한 문제결을 운영했다 뭐 이런 것 쓰면 답이겠죠 이런 답은 글자 그대로 외우지 말고요 포인트 저항을 극복한다 또 의사소통 매체를 활용한다 불안을 감소하고 특히 아동치료에 효과적이다 정화를 통해서 심리적 외상을 극복한다 쉽습니다 10번 부자 가보시죠 MMPI의 6번 8번 8번 6번 유형의 특성을 쭉 얘기했고요 장애 진단력 두 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7점짜리네요 덩어리가 크죠 이거 뭐 거저먹기죠 왜냐하면 말이죠 우리한테는 누가 있어요 건우와 희반이가 있습니다 건우와 희반이는 남편이 강렬해서 경선 안 해 뭐 우리 자동법으로 나오죠 건강염려증 우울증 히스테리 반사회성 남성성 여성성 편집성 아 여기 나왔네요 그냥 편집이네요 편집 그 다음에 강박성 열 정신분열이죠 정신분열 조현병이죠 조현병 경조증 사회적 내양성 편집증과 정신분열증 조현병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럼 가능성 있는 장애 진단명은 그대로 써있죠 편집성 정신분열증이라고도 하고요 정신분열증 혹은 조현병이다라고 나오는데 여러 가지를 그냥 참고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외울 것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정신분열증만 써도 됩니다 조현병만 써도 됩니다 얘는 한 덩어리예요 아니면 뭐 정신분열증 가려고 하고 조현병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것도 뭐 어려우니까 편집성 나왔죠 편집증 나왔잖아요 편집성 성격장애 그래서 간단하게 줄이면 정신분열증 조현병 그 다음에 편집성 성격장애 이러면 간단하죠 편집증 정신분열증이니까요 그게 변명 딱 나왔고요 편집증에 대한 얘기 정신분열증에 대한 얘기 쓰면 돼요 여기서 뭐 특성 6가지가 아니라 60가지도 넘게 쓸 수 있죠 쭉쭉 누려버리면 됩니다 피해망상 과대망상 환청망상 등의 고통이 있고 괴로워한다 심한 스트레스 받는 경우 감정이 둔화된다 부적절한 양상을 보인다 우울증상을 나타낸다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옵니다 타인에 대한 적대감이 생기고요 피해의식이 생기고 편집증 집착이 강하고 과민한 반응이 있고 이런 내용들을 여기 쭉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참고하는 내용이니까요 자신감 자존감이 부족해서 열등감과 죄책 자신감과 자존감이 부족하며 열등감과 죄책감을 느낀다 타인에 대해서 적대감과 의심이 심하다 뭐 이런 거예요 변덕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타인과의 관계에 불안정하다 뭐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정리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 글자 그대로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 내용만 정리해서 쓰시면 됩니다 답 나왔고요 11번 갑니다 여러분 강의 교재가 있어요 교재 강의가 있어요 강의가 메인이에요 교재는 스키다시에요 교재만 들입다 보고 강의 안는 사람 그럼 뭐하러 서점에서 책사 공부하지 뭐하러 우리 인공공카페 가입해요 그냥 서점에서 싼 거 책 사서 그냥 책만 드립다 외웠지 책만 드립다 외우고 그 책 다 외우고 10년 동안 외우고 골병 들고 또 10년 동안 또 떨어져고 또 외우고 또 골병 들고 공부하는 요령 강의 들으려고 여러분 교재를 준비하는 겁니다 즉 스키다시 참고용 참고소에요 참고소 참고하는 겁니다 참고만 하는 겁니다 참고만 해야지 책 글자 다 외우면 여러분 죽어요 임상 심지사 공부하다가 정신 분열증 걸려요 쉽게 쉽게 생각하십시오 사례를 보고 연구 절차 사례는 그냥 사례에요 사례가 뭐에요 사례가 뭐에요 사례가 뭐에요 이게 아니에요 사례 그냥 사례 경험이에요 경험 사례는 뭐에요 경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 절차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세가죠 사례가 이거에요 임상 사례 어떤 사람의 경험한 내용이에요 한 임상심리학자가 자신이 새로 개발한 사회공부 치료기법이 효과가 있는지 검토한거 뭘 개발했네요 지가 사회공부증이 의심되는 사람 여기가 삑사리네요 사회공부증이 의심되는 사람을 하면 안되겠죠 사회공부증이 있는 사람을 해야겠죠 여기가 삑사리 그럼 탐 나왔죠 선발으로 직접 5회기 동안 치료하여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였다 5회기 동안 뭐가 나오겠어요 의심되는 사람을 치료 효과 검증을 위해서 치료 시작 전과 치료 종료 후 내 담들에게 자신의 증상에 대한 신경도를 7점 적도상에 평정하도록 했다 제 맘대로 평정을 해요 그 결과 치료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낮아졌대요 낮아졌겠죠 이 약자는 이 결과를 근거로 자신의 세입치료법에 효과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삑사리겠네요 해결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차려야겠죠 그럼 어떻게 차려야 돼요? 임의적으로 선발하지 말고 임의선발 임의적으로 선발하는 것은 이거는 비형립 표집이에요 그럼 뭐예요? 객관적으로 표집을 한 것은 확률 표집이에요 확률 표집은 단층 집계예요 단층 집계 단순 무작위 표집 즉 무작위 할당 무작위 표집을 하라 이거예요 무작위 표집 치중화 표집 집약 표집 계층적 표집 이게 확률 표집이에요 그러니까 임의 표집은 하지 말고 임의 표집 하지 말고 임의를 선발하지 말고 무작위 할당을 통해서 무작위 할당을 통해서 확률 표집하라 이거예요 그거 쓰면 되는 겁니다 순수 실험 설계 이런 거 그냥 참고로 세요 이런 거 다 여러분 못 외워요 단일 집단 사전 사후 비교 설계 솔로몬 통계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사 1급의 조선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은 다 여러분 이해당하고 외워 봤자 별로 흉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선발하기에 삑자리다 임의로 선발하지 말고 뭐예요 확률 표집을 통해서 무작위 할당을 통해서 확률 표집하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또 여기서는 의심되는 사람을 선발하지 말고 진단받은 사람을 선발하라 두 개 나왔네요 세 가지 하나 세 가지 복잡하죠 이런 거 그냥 보지 마세요 이거는 이제 사회복지 1급의 사회조사론에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봐도 좋겠지만 아는 사람은 쓰세요 사회복지 1급 공부한 분들은 쉬울 겁니다 이제 나머지는 뭐냐면요 우리 상담심명에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있죠 검사, 재검사 신뢰도 이건 뭐냐면요 A라는 검사를 했어요 이걸 똑같은 걸 또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픽셀가 나겠죠 모르는 거에서 검사를 해야 답이 나오는데 하나 다 했어요 1번의 답은 1 2번의 답은 2 3번의 답은 3 했어요 이걸 똑같이 내면 똑같이 답이 나온 거죠 이런 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걸 줄이면 사전검사가 치료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검사가 미치니까 사전검사가 미치지 않도록 사전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후검사만 실시한다 간단해요 사전검사 실시하지 말고 사후검사만 실시해라 왜? 사전검사가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간단하죠 이걸로 말짓기, 글짓기 하는 거고 두 번째 치료받은 사람하고 또 무작위 활동을 통해서 확률 표집하고 이 세 가지 갖고 글짓기 하면 됩니다 쉽죠 무슨 말인지 모르고 교수님 사실 저는 이런 분이 나오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책 보니까요 책 봐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지요 책 보고 다 알면 다 책 사겨요 여러 번만 쉽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게 카페의 특성이고 우리 인공모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거저먹는 문제죠 이런 문제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만 맞게 다른 사람은 뭐요? 모르겠죠 봐도 모르겠죠 이런 거 이걸 어떻게 해요? 넘어가겠죠 하루 종일 공부하고 다 까먹었죠 1. 이미 선발하지 말고 확률 표집을 통해서 무작위 활동을 통해서 확률 표집하라 2. 의심되는 사람을 선발하지 말고 진단받은 사람을 선발하라 3. 사전검사하지 말고 사회검사만 해서 사전검사할 수 있는 검사, 재검사 효과를 효과를 방지하라 간단하죠 12번 합니다 상식이죠 다음 사례를 읽고 A군의 행동이 유리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쓰고 그에 대한 이유를 쓰죠 A군은 임상심리학 전공 대학생으로 누구누구 상담센터에 실습을 하고 있느다 A군은 자신이 개발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상담하시거나 부르고 마침 평소 자신이 호감을 가지고 있던 한 여학생에게 얘가 픽사죠 상담센터에 와서 상담을 해요 평소 자신이 호감을 갖고 있는 여학생에게 상담센터에 와서 상담을 해요 평소 자신이 호감을 갖고 있는 여학생에게 뭘 상담에서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 자체가 픽사랄 아니에요 여학생이 호감을 갖고 있으니까 뭘 하면 다 적혀 보겠죠 상담불가다 상담을 진행해도 되는가? 상담 진행해도 되는 게 안 돼요 이게 답이 되겠죠 상담불가 이유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성취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 이유는 이것은 형수 자신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여학생을 한다는 것은 여학생을 통해서 프로그램 상담에 적용해 버려던 차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전문적 능력과 성취성 결여를 통해서 이것도 외우기 힘들면요 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거 그냥 글씨면 다 답입니다 13번 갑니다 MMPI2에서 물음표적도죠 이걸 다른 말로 알 수 없다 적도입니다 알 수 없다 적도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물음표 책도 뭐예요? 알 수 없다 뭘 했는지 알 수 없어요 답안지가 있단 말이에요 체크가 다섯 칸이에요 나는 김덕희 교수에 대해서 평소 호감을 갖고 있다 이런 질문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체크가 여기도 체크가 여기도 체크가 여기도 체크가 여기도 체크가 호감도가 좋다 매우 좋다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다 체크했어요 뭘 답인지 알 수 없잖아요 또 체크 안 했어요 이것도 뭔지 모르잖아요 또 매우 안 좋다 또 매우 좋다 또 두 개를 체크했어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요? 이런 것들을 골라내는 게 물음표 적도예요 이제 문제가 뭔지를 알았으니까 답 나왔죠 근데 대부분 아니죠 공부를 어렵게 느끼는 사람은요 이 자체가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는 게 쫙쫙 글자예요 그럼 힘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의 배경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 물음표 적도가 뭐구나 알 수 없다 척도 그럼 이런 게 왜 생기냐 이거예요 수검자가 수검자는 검사 받는 사람이에요 수검자가 강박성을 위해서 문학 내용이 정확한 응답을 과도하겠지만 강박성으로 인해서 강박성이죠 강박적 지켜서 어떨 때는 좋지 어떨 때는 나쁘지 두 개 체크했어 아 어떤 강박적 문제로 정확한 응답을 잘 못할 때 수검자가 정신적 부주의의 혼란 뭔 문제 헷갈리니까 여기다 쓰고 여기 쓸 거 여기다 쓰고 이런 것들을 이제 빼는 겁니다 투표할 때 이거예요 알 수 없다 투표할 때 투표지에 여기다 도장 찍는 거 이거 다 빼서 무효표잖아요 알 수 없다 척도는 무효표예요 무효표 무효표가 얼마큼 많이 나오냐 이게 알 수 없다 척도예요 이 무효표가 왜 나오냐 이거예요 쉽죠 정신적 부주의나 혼란 수검자가 방어적인 태도로 자신을 들어가게 해서 거부감으로 성실성 이걸 다른 말 하면 성실한 태도 시험 태도를 보는 겁니다 그냥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는 거 비협조적인 거 반항적일 때 극대의 불안이나 우울증성일 때 우울이 있다 그러면 너무 우울이나 검사 제대로 검사 태도가 없잖아요 아니면 조금 하다가 지친 분이랑 대충 대충 막 이거 아무거나 체크한다는지 장난으로 막 체크한다는지 뭐 강박이나 뭐 이렇게 강박이나 우울이 있을 때 강박이나 불안이 있을 때 불안이나 우울이 있을 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체크를 이상하게 할 때 이상하게 나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해하면 쉽습니다 14번 갑니다 사회성수도 검사 사회성수도 사회성수도 뭐요 사회생활 잘하는 거예요 사회적응 사회생활 적응할 때 아동의 측정 영역 아동이 사회생활 잘하는 엊그저께 TV를 봤는데 5년 TV를 찾아보다가 저는 요즘 잘 안 봐요 왜냐하면 다 그 말이 그 말이고 5년 사례 보면요 사례거든요 사례 사례 발표를 보면 다 똑같아요 어느 순간 보면 다 똑같아요 답도 다 똑같아요 그걸로 치료하면 우리나라 정신병원이고 임상실험 뭐가 필요해요 다 5년한테 가요 그냥 다 웬만큼은 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웬만큼은 그냥 다 방송국에서 어떤 대본에 의한 거다 온영씨한테 미안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온영씨가 다 만명통치도 아니에요 다 책에 나오는 사례에서 다 나왔던 우리가 공부했던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 똑같아 맨날 사례보면 나오는 건지 엊그제에 본 건 그래요 첫째 사례를 보게 되면 애들이 막 왔다 갔다 다녀요 막 식당에서 왔다 갔다 다녀요 문제점을 갖고 나왔더라고요 그럼 이 사례를 보면 우리가 볼 때 뭐예요 문제점 우리 임상심리사 공부하고 전문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비 전문가하고 딱 보면 그게 뭘 문제가 있어 과잉행동 과잉행동장애 ADHD 두 번째 가정교육 미숙 학습부제 두 가지 것이죠 이거 갖다가 아 그래요 뭘 감탄해야 뻔한 거지 과잉행동 ADHD 아니면 가정교육 미숙이지 사회생활 미숙이지 그거 다 풀어놨는데 어느 순간에 볼 것도 없더라고요 답나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교육 잘 시켜야죠 또 부부끼리 막 싸워 맨날 똑같아 싸우는 거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그럼 답이 뭐예요 다 그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대화 미숙 일단 거기 들어보세요 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입장만 답 나왔죠 그럼 답은 뭐예요 문제 나왔죠 대화 잘 맨날 이런 거로 부부끼리 놈은 대화를 잘해서 풀어나가라 속마음을 끄집어내라 맨날 똑같잖아요 애들 ADHD 아니면 가정교육 그런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 애들이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뭘 측정하냐 이거예요 심란하게 하지 말고 지가 스스로 우유 먹고 빵 먹고 지가 숙제할 수 있도록 자조 영역 지가 스스로 할 수 있냐 없냐 이동 영역 지가 혼자 집 잘 찾아오고 학교 잘 갈 수 있냐 없냐 작업 영역 지가 혼자 벽돌을 자고 포즈를 자고 잘 할 수 있냐 없냐 숙제 잘하고 의사선도 말 잘하냐 어른한테 인사하고 반말하지 말고 자기가 유형력 똥고 좀 잘 사고 뭐 이런 거 여섯 가지입니다 설명 쓰라고 안 나왔죠 설명 쓸 거 없어요 이런 건 설명 외우지 마세요 그냥 참고하라고 쓰는 겁니다 그럼 4개 외우는 거 쉽죠 이게 나왔잖아요 차조 영역 이동 영역 작업 영역 의사소통 영역 이건 느닷없이 6개로 나올 수 있어요 왜 6점짜리가 제일 많거든요 채점하기 좋거든요 차기관리 영역 사회 영역 6가지 외우면 됩니다 설명 필요 없고 공부 쉽습니다 15번 갑니다 심리검사의 신뢰도 지정 방법 검사 재검사 신뢰도 아까 설명드렸죠 A라는 검사를 다시 똑같이 A라는 검사를 해서 만드는 거 똑같은 측정 등을 갖고 똑같이 두 번 실시하는 거 동영검사 신뢰도 이런 똑같은 검사를 했더니 연습효과가 있다 연습 연습했지 않습니까 학습했죠 연습효과 또 문제가 2월 됐으니까 2월 효과가 있고요 또 기억나것죠 기억효과가 있다 이런 삑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똑같은 문제를 만들지 말고 비스무리한 유형을 만들자 라고 만든 게 동영검사 신뢰도입니다 동영 같은 유형을 만들자 설문 문항과 유사한 문항 똑같은 문항이 아니라 유사한 문항이죠 A과 A다시 것이죠 여기는 A과 A고요 반분 신뢰도는요 문항을 설문 문항을 반으로 나눠서 반으로 나눠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반으로 나눈 방법 중에서 반분 신뢰도의 종류에서 반으로 나눈 거 어떻게 나와요 홀수와 짝수로 나눈 거 홀수와 짝수 또 나누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도 그만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설명드릴게요 반분 신뢰도로 나누는 방법 양분법이에요 양분법 전후반분법이죠 전후반분법 앞뒤로 나누는 거 기후반분법 홀수 짝지로 나누는 거 또 짝진 이미 배치법 서로 짝진 유형들을 이미적으로 배치하는 거 하나 더 있으면 난수품법이라고 있습니다 난수품법 검사 문항을 짝진 이미 배치가 비슷한데 문항을 만들어서 그냥 난수표 너는 이리 가 너는 이렇게 이렇게 나눈 건데 이런 건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해요 그래서 의미만 알면 됩니다 16부 갑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만 쓰러 가니까요 세 가지만 외우세요 이런 걸 다 외우려면 인지 터져버려요 한국판 위스크죠 WISC 위스크 위스크 칠드런 아동용이네요 오판치피 검사 세 가지 맥슬로 치는 검사 언니 입 닥쳐 언지 작처 여러분 기억나시죠 언지 작처 쓰시고요 그다음에 소검사 한 개니까 이 중에서 핵심 소검사 보충 소검사 여기서 골라 잡으면 됩니다 쉽습니다 이거는 또 통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조금 힘들지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요 이런 거 외우는 게 조금 시간 걸립니다 이런 거 외우는 거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내용들은 우리 이론 수제 다 배운 거고요 이런 것들 사례나 이런 것들은 그냥 글짓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그냥 핵심만 잡아서 말꾸를 잡아서 글짓기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공부하기가 쉽고요 이런 문제도 그냥 아 문제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애들 사회생활 잘할 때 뭐가 필요한가 이런 거구나 라고 외우기 쉽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이런 거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필기 때도 많이 나왔으니까 뭐 외웠을라 믿습니다 17번 갑니다 정신사회 재활에서 재활관계획을 4단계 했어요 4점짜리니까요 1단계 자립훈련 2단계 직업재활 3단계 독립지원 4단계 사회 이것만 써도 되겠습니다 자립훈련은 뭐예요? 스스로 자립하라고 하는 거 직업재활은 직업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독립지원 외부 독립지원 환경을 죄송해요 주거지 확보 연계 재무관리 혼자 독립지원은 돈과 관계 있습니다 사회복귀 어떻게 이제 독립지원은 돈과 관계 있고 사회복귀는 어떻게 복귀해서 차단하나 내용은 다 그냥 돕긴 객긴이에요 그러니까 독립객기는 뭐예요? 정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명확한 정답이 그건 우리한테 땡 잡았어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아무거나 쓰는 게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할 수 없어요 책 많이 보시고 책 많이 읽고 글짓기 하십시오 글짓기 하는 겁니다 자립훈련하고 직업재활을 하고 독립지원해서 사회복귀 잘해라 이게 재활 아니에요 여기다 썰을 풀면 자립훈련 일상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자기관리 훈련을 한다 직업재활훈련 자격증, 취득지원 같은 직업재활훈련을 한다 독립지원 외부 독립지원 환경 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간다 사회복귀훈련 독립생활을 잘할수록 사회복귀훈련을 한다 이렇게 글짓기 하면 되겠습니다 18번 갑니다 얄름, 얄름, 11번 얄름 나왔죠 얄름은 어디에 해당돼요 실존주의죠 실존주의 프랭클이 주로 얄름이 요즘 많이 부각됩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의 키워드는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죽으니까 잘 살자라고 하는 게 주요 과제죠 실존주의 자유와 책임 삶과 죽음 이런 희원에 나와 지금 잘 살자 이런 것들이 실존주의 키워드인데 얄름이 여기서 조금 구체적으로 뺐어요 주요 궁극적 관심사는 죽다 죽음 죽는데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산다 어떻게 못 산다? 고립된다 삶의 의미성을 못 찾는다 그래서 삶의 의미성 삶의 의미성 죽음과 비존재 자유와 책임 이런 것들은 실존주의 주요 과제죠 이 중에서 얄름이 또 지가 뭘 만들어내려고 했나 봐요 삶과 죽음에서 죽음 빼왔고 자유와 책임에서 자유했고 삶의 의미성에서 무의미성을 강조했고 고립은 지가 또 그냥 고립되게 지가 뺐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얄름얄름 시벨름이 주요 관심사다 설명 필요 없다고 나왔죠 네 가지만 쓰시오라고 나왔으니까요 4점짜리다 19번 갑니다 사례는 말 그대로 글짓결하겠어요 제시된 사례의 A군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 글이 나타나는 것은 사고 정서행동 사고 정서행동은 아래 밑이네요 인지정서행동 비암지적 신념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올해 14세 4개월의 남녀 3년생인 A군은 친구들과 잘 사귀지 못하고 학교를 가기를 거부한다 문자가 있겠죠 학교 부부가 다독여 죽어도 학교 가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느라 아침마다 학교 가는 것을 거부하고 온다 5년의 금죽이랑 비슷하다 다 이런 내용이에요 5년 금죽이 이 내용이 다 사례예요 사례 그럼 답이 다 우리 답이 나와 있어요 A군은 자신이 학교에서 괴롭혀지고 있다는 거 죽고 싶은 만큼 학교 가기는 거 싫다고 말한다 5년의 글급 죽고 싶다고 싫을까 할까요 문제가 있네요 이런 것이죠 다 똑같은 얘기예요 골격이 크고 당당한 체검이며 태권도 체격이 크네요 이렇게 쭉 나오겠죠 심리평가를 내원했을 때 A군은 무표정 무표정이에요 우울증이겠네요 답 나오잖아요 다소 발음이 부족하여 검사정 자기 표현을 못하네요 매번 문제들이 시위포기하라고 한다 우울증도 있고 의지력도 부족하네요 짧은 답변을 일관하였다는데 어느 의사소통력이 부족하네요 후반부로 할수록 다소 느려진 양성이 있다 이런 사회가 있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애들이 자신을 결제를 본다고 집에 가정보고 확인하여 어쩌나 근데 좀 이 다 나왔잖아요 학교가 싫고 우울증이 있다 치료 방법 의혹을 가지고 자신감이 생길수록 강점을 향해서 개인상담 및 또래상담을 취재한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로 글씨케 하는 겁니다 선수적 문제 무효욕감 정서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다 치료 방법 장점을 부각시켜서 동기부로 해서 의혹감이 동기부에서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모양 주처를 주었으면 됩니다 글짓기 시험에 그냥 백일장 행동적 친구들 학교에서 등교할 시간 되면 울면서 학교 가기 않겠다 치료 방법 성교 거부 현상이 나타날수록 체계적 둔감화 체계적 등감화 하든 조형법을 쓰든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강화를 통해서 여기다 막 집어넣어요 어차피 좋게 하는 거니까요 정적공학 부적공학을 통해서 학교를 갈수록 도와준다 기타 어쩌고 저쩌고 글짓기 시험이에요 백일장 시험이에요 쓰면 답이다 20번 갑니다 심리검사의 결과를 해석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순서를 올바르게 나뉘어 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2점짜리 했기 때문에요 순서만 나뉘어 하면 돼요 첫 번째가 티긋 니은이고요 기억 리을입니다 순서 외우시고 이 문제는 응용문제로 잘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이죠 보통 제가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요 직업상담사 시험 문제하고 임상심의사 시험 날짜가 똑같아요 문제도 비슷해요 문제가 결국은 임상심의사 여러분들을 공부하신 분들은요 직업상담사 시험을 보게 되면요 또 꼭으로 국가자격증 합격할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 임상심의사 합격하시고 직업상담사 여러분 꼭 도전하시고 합격증 국가자격증 일타입입니다 두 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4주 나오는 문제에요 직업상담사의 틴슬리와 브래들리의 결과 해석의 단계 4단계를 쓰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거 잘 나옵니다 4단계를 쓰시오 라고 나오기도 하고 4단계를 쓰고 설명하시오 그럼 이 문제 그대로 쓰면 됩니다 여기는 뭐 기본적인 내용을 어렵게 썼지만요 이거 쓰면 돼요 4단계 1단계 검사자가 결과의 의미를 숙고하는 해석의 준비 단계다 누가 하는 거요 검사자는 상담사죠 상담사가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담자가 해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점수가 의미하는 것에 유의해서 결과를 전달한다 이거 쓰면 아름다운 사점이에요 직업상담사도 꽁으로 먹고 들어가죠 여기서 여러분 보게 되면요 이 문제 직업상담사 잘 나와요 인지정서행동 R.E.B.T. 잘 나와요 얄름도 실전주의 직업상 잘 나와요 신뢰도 이것도 단골송림이에요 6점짜리 이거 취정만 문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인터넷 중독 인터넷 상담의 기법도 잘 나오고요 상담 비법 잘 나오고요 인지행동 이거 자동적 사고 이거 잘 나와요 인지삼재 백 인지적 오류 이건 단골송림이에요 짓담상담 나오고 방어기제는 항상 나오고요 지금 문제를 풀어봐도 반 이상이 직업상담사 문제에요 직업상담사 꼭 도전하시고요 직업상담사 자격증은 국가자격증이기도 하고요 응시자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전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드리자면요 이런 정보를 알아야 자격증을 취소하죠 임상심의사 실기 공부하면 직업상담사 반은 꼼으로 먹고 들어가는 거구나 오케이 좋았어 다음에는 이거 합격하고 직업상담사 공부해야지 반은 공부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수님 강의들 보니까 합격 별것도 아니겄네 이런 자신감을 갖고요 여러분 이런 제가 아주 꿀팁이죠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꼭 임상심의사 합격하시고요 직업상담사 자격증 도전하시고요 시험 날짜는 똑같습니다 임상심의사 직업상담사 시험 날짜 똑같기 때문에 동시에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볼 필요도 없고요 임상심의사 합격하시고 직업상담사 국가자격증 꼭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내용을 봐도 뭐가 헷갈리겠죠 그래서 제가 책 글씨 보면 합격 못해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학교에서 example 얘를 드려드리는 겁니다 IQ 70 에요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IQ 70이 외나 시가 먼저 생각해야겠죠 뭔가 가정환경이 어렵거나 정신적 이런 문제가 있나 생각하고 얘한테 어떻게 잘 전전할까 그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어떤 상태인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는 거죠 똑같이요 너 IQ 70이야 너 돌대가리니 너 내일 비교해 나오지 마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검사자가 결과 결과의 의미를 쉽게 하는 해석준비 단계야 왜 70이 나을까 뭔가 장난으로 태식했나 아니면 뭔가 어려움이 있나 이걸 준비해야겠죠 물어봤어요 너 장난으로 했니 아닌데요 집중해서 철저했는데요 하면 또 그래요 당황하시면 안 되겠지 전문가니까 그때 내담자가 해석을 받을 수 준비가 되었는지 파악해요 아 검사는 그냥 검사일 뿐이야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 뭐 선생님은 IQ 올 때 60도 나오지 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준비되었는지 파악한 다음에 점수가 의미하는 것에 유의해서 결과야 그러니까 결과는 검사를 부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다만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조금 더 하면 IQ가 올라갈 것 같아 어 선생님이 선생님도 그렇게 해서 올라가듯이거든 지금 IQ 180여 어 그래요 저는 200까지 가능하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내 남자가 결과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아 그 다음에 뭐고 어 자식아 말고 잘 아무 문제 없이 학교 생활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잘 확인한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알면 쉽죠 그래서 공부 어렵지 않습니다 합격은 여러분 것입니다 글자 외우지 마시고요 핵심 키워드 문제가 요구하는 게 어떤 목적인지 이 목적의 방향은 어떤 포인트가 방향인지 그 다음에 문제를 파악하고 키워드 핵심 포인트를 방향해서 지저리 지저리 아랍답게 글짓기 하면 합격은 내 것이다 자신감 뿜뿜 하시고 여러분 합격을 미리 미리 합격이다라고 DGR에 입력을 하시고 우울하신 분들은요 합격수기 미리 써보십시오 나는 무조건 합격이다 합격수기 주신 감사합니다 인공모 만세 여러분 합격을 기원하면서 저는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